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요. 블록체인과 기술에 있어서 이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뱅킹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치가 서로 교환되는가, 이러한 기술에 기반해서 교환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인프라와 통화와 관련된 생각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을 보게 될 때요. 그리고 이런 기술에 영향을 미쳤던 것들을 보게 될 때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은행부분을 보게되면 메인 밴컨 컴퓨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1950년이 되겠죠. MIT가 처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관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각의 계좌를 만들기 위한 전자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은행과 같은 경우에는요. 채택을 수표를 계속해서 카운팅한다든가 계좌를 만들 때 매뉴얼한 방식으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메인 프레임이 처음 전화를 가져왔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셀서비스 시대가 왔는데 그것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여러가지 뱅킹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지점 외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한 90년대 중반에서 인터넷 뱅킹과 서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잔고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거래 이체 내역도 온라인에서 확인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2007년에 스마트폰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스티븐 잡스가 제시했던 모바일이 여기에 기반해서 새로운 경험의 시대, 익스테리언스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이상 물리적인 공간을 찾아가서 뱅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핸드폰을 가지고요. 우리가 필요한 매일 매일의 이러한 거래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모바일이 우리의 시메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음성인식이라든가 그리고 스마트 클라스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부상이 되면 될수록 이것이 뱅킹과 서로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폐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유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기존에 있어서의 뱅킹 시스템과는 좀 별도로 이러한 기술적인 기술이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혁신을 한번 역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비기관차라든가 아니면 전화라든가 그 외에도 텔레그래프, 인터넷, 그 외에도 장부기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탁월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제1원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서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의 기술들이 있지만 제가 로켓 기술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날에 독일의 과학자가 만들었던 이 로켓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은 택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로켓 과학자들을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미국은요. 한 1,500명에 있어서 과학자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확보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워너 본 브라운. 워너 본 브라운이 가장 1순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독일의 과학자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때 미국의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이 사람이 이끌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이 사람이 이끌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이 사람이 이끌게 됩니다. 이때를 보게 될 때 이러한 로켓 기술들을 계속해서 발전했죠. 그래서 12억 달러 정도가 계속해서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우주를 사용해서 1kg의 우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6천원 정도가 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서요. 우주에 런칭하는 그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비용은 떨어지게 됐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화성 정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거운 로켓을 1929년에 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외의 소금의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원단은 지금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의 소금은 300원에서 300원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종류의 비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없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한 비유를 벤킹과 관련돼서 통화와 관련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원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제일 원칙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있어서 파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스페이징스의 우주 프로젝트를 제가 말씀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우주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 가지 파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가 아이폰에 있어서 아이폰이 되겠습니다. 아이폰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노키아의 바나나폰이라던가 그 외에도 모토라, 이폰이라던가 그 외에도 블랙베리폰, 이러한 많은 것들 이전에는 한때 인기가 있었던, 그러니까 아이폰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인기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폰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있어서 이 모델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등장시킨 것이죠. 아이폰의 비상의 사람들은 매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모바일 산업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발전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와 존니 아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설계하면서 새로운 접근법을 가져갔습니다. 웹 브라우저, 그리고 MP3 플레이어, 그리고 또한 앱 플랫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 통합할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멀티 터치 스크린 디자인을 통해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라고 하는 것을 보상을 했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뱅킹에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크레디 카드,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는데도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불의 체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요, 아주 새로운 지구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해당 폰 해당과, 삼성 페이라던가, 애플 페이라던가, 그리고 다른 기술들, 이러한 것들을 처음에 도입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뱅킹 시스템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지불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1원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치에 기반해서 기존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적용한 것 뿐이죠.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파대적인 제 1원칙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불에 있어서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은행 부분에 있어서의 파대적인 전화가 너무나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예방인데요. 중국의 웨이바오와 같은 경우, 이 모바일 M&A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 1,850억 달러 이상이 있어서의 모바일 M&A 자금이 이러한 모바일 플랫폼 쪽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디퍼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모바일 결제에 기반해서 쌓아진 디퍼짓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물리적인 은행을 연구시안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종이 기반에 서명을 한 그런 이전에 있었던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 아니죠. 오바일 M&A와 관련돼서 이러한 디퍼짓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의 우버라던가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의 카파오라던가 여러 가지 변화입니다. 카파와 같은 경우도 뱅킹과 관련된 서비스를 연출했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버가 운전기사들을 모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모집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우버가 발견한 것이요. 이제 드라이버들, 운전기사들이 우버 기사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등록학서에 서명을 하려고 봤는데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던 운전기사들, 그러니까 이전에 택시기사로 일했던 이런 사람들이 우버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은행 계좌가 없어서 우버에서 돈을 지불받을 수 없어서 우버 운전자로 등록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빨리 운전기사를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직불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준 것이죠. 이것이 그낭은 하나의 혁신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버는 은행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에 있어서의 소규모에 있어서의 뱅킹과 관련된 부분들의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뱅킹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에 기반해서 많은 부분에 하나의 부분으로 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의미적인 지점, 은행 지점을 통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의 위치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알리페이 포괴되면 이런 기술들이 빠르게 부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지 지불 어떤 수용 플라스틱 카드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은행이라든가 의미적인 지점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이 기반에 있어서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지불 결제 시스템으로 아주 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불 상품과 같이 은행을 내놓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유틸러티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한 유틸러티에 있어서 이 변화, 은행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자체를 위해서가 되겠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는요. 저희 플랫폼은 25만 정도에 있어서의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TD뱅크, BCM, 인도네시아인 것인데요. 전세계 다른 곳의 기관에서는 이용자가 저희의 플랫폼에는 5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사사분계 같은 경우에 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등보보다도 이 해당 지출과 관련돼서 건전한 지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색깔이 녹색이고, 그리고 또한 지출이 과도하다고 한다면 붉은색이 뜨게 됩니다. 일반적인 지출과 관련돼서 해당 칼라코딩이 뜨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것보다 200달러 덜 지출하고 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 200, 100, 50달러. 아니면 150달러를 그렇다면 저축하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소비자들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메세지를 보내는 경우에요. 사실 저축예금 계좌로 한 40% 정도가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API와 같은 경우에는 0%이고요. 그리고 또한 마케팅을 해서 저축계좌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실제 40%가 저축계좌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기존에서 마케팅을 해서 40%나 이동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행태에 변화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유티러티로 이런 뱅킹 같은 것들이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불을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어떤 가치를 저축하는 것, 그리고 또한 신용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상당히 연계된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있어서의 사실 어떤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요.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그 외에도 신용카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연계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1원식, 타기적인 변화입니다. 은행의 제품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에서 제품을 유티러티로 하는 변화를 이루었던 것이죠. 제가 하나의 광고를 보여드릴게요. 아마존 알렉사 광고인데요. 알렉 볼드윈이 그냥 음성만으로도 어떤 것을 구매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 네. 네, 짠. 네, 짠. 네, 짠. symposium님은 워싱 네,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토리는요, 그 전날에 엄청나게 술도 많이 마시고 친구랑 난리를 쳤죠. 그리고 사진가에게 신발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캐시미어 양말이 있었는데 구멍이 났기 때문에 알렉스한테 나 이거 하나만 더 주문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금도 필요 없었고 전혀 신용카드도 필요가 없었죠. 이 기술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굉장히 빅스비를 쓰던가, 애플 시리, 코타나를 쓰던가, 에코를 쓰던가, 알렉사를 쓰던가 굉장히 흔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신용카드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냥 어떤 화폐이든 어떤 통화이든 간에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환율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거래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보이스 테크놀로지의 음성 기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업 자체가 블록체인이라든지 기술을 통해서 많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도 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동화가 된다면 현재 뱅킹 체제가 이러한 수요에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LT 같은 게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전자상거래가 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려면 그냥 기존의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가치의 교환입니다. 상거래를 통해서 가치를 어떻게 전하냐는 항상 화폐였죠. 그런데 화폐는 그냥 현직 국가에 의해서만 항상 발행이 되어왔습니다. 200년 전에 이 물리적인 화폐가 나왔을 때 그때 전체는 전 세계적인 무역이나 통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냥 현지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는 현지인들이 인식을 하는 것으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일어났던 것이고 공통의 정해놓은 가치의 일대일 교환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화폐는 그 사람들이 그것에 신뢰를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나 짐바부에 같은 경우 그런 시장을 보시면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볼리바르 화폐인데요. 이게 한 15달러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양이요. 그런데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이어진다면 가치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러와 비트코인을 생각해봤을 때 그 기적 관련 가치가 어떨까요? 그 크립토 에세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일대일로 미국 달러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베네수엘라가 이런 것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 화폐, 통화, 교환이라는 것 자체가 신뢰가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충분히 크립토 커런스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면 이런 물리적인 통화를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사례에 대해 드릴 텐데요. 이 조개입니다. 20년대 후반과 30년대 초반의 대공황을 생각해보시면 그때 당시 달러의 가치가 많이 활약했었죠. 사람들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 달러보다 더 안정적인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조개였는데 각각 하나의 1달러 아니면 50센트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현지에 거래를 하는 데 사용했었습니다. 미국 달러나 유로가 그 정도 평가 절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일어났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실제 전세계의 커머스를 AI로도 될 수도 있고 음성인식으로도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현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트럭 같은 경우에도 딜리버리를 하고 각각의 계좌가 있어서 돈을 바로 받고 피자 배달을 하는 드론도 그런 식으로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음성인식을 사용해서 알렉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이런 기술들은 전 세계에 통용되는 통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DRT, 웹 3.0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훨씬 더 실시간으로 가치 교환의 방식이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ICO들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효용을 보고 가치 교환을 하는 것이지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그런 물리적인 교환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통용된 화폐를 설계를 한다면 진짜 종이 화폐를 만드실 건가요? 한 국가에서 발행되는? 아니면 크립토 커런시나 크립토 애셋처럼 설계를 하실 건가요? 아마 답은 종이는 아니다 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영향을 우린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